아 집에 온 지 6일째 집사람이 감기약 콧물이 나서 양맥이고 안고 있었다면 캥고루처럼 방 안에서 까미 올라와 까미 까미 올라와 까미 올라와 옳지 동생 치즈 잘 보이는데 소주 안전 몸이사 강아지처럼 잠들어 봤는데 어릴 때 고양이를 많이 깨웠지만 초등학교 2-3학년 때 고양이가 배위랑 놀랬다 아니 놀랬어 800개 해가지고 배위에서 밤 제대로 자고 그렇게 했는데 포들은 포들은 몰티자와 털이 안 빠지는데 까미하고 살면서 어떻게 얘네들이 얘네가 털이 좀 그 문제가 될 건데 그 그 그 감사합니다.